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즉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우리 일반 세상에 말하는 어떤 스킬 그 다음에 어떤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한 채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을 더 잘 내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언변이나 세상에 말하는 스킬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변질되기에 나는 순수한 복음만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차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세상적인 어떤 기술들 스킬들을 가미한다고 해서 복음이 더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 자체로 놀라운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의 지혜나 어떤 언변, 능력, 시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바울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는 무엇이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순수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계략은, 그들의 술책은요, 우리 인간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게 닥쳐진 고민과 어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든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사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